와아! 와아! 오마이갓! 뭐야? 내 꽃이야! 와아! 반가워!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! 뭐야? 누굴 부른거야? 누구지? 유라씨 한 번쇠! 유라씨 한 번쇠! 아! 미카여! 사야씨랑 사야 남편씨가 오셨네요 원래 배우였지? 네! 원래 배우였어! 쟤! 이리로 오세요! 오! 우와!! 아이 탁하다 데스! 오! 아이 탁하다 데스! 앉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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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오자마시마 그게 뭐야? 오자마시마시마? 뭐지? 오자마시마스 신랑입니다 나니까서 점점 멋있어진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사연은 진짜 예쁘셨다 맞아 살 빠졌어? 아니요, 반대예요 아, 살 쪘어요? 일본 가서 많이 먹어요 진짜죠? 아니,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갔었어요 왜? 왜 말해? 내가, 내가 아니, 왜 아내의 몸무게를 아아, 놀란 거 봐 적당해? 적당해요 적당해요 2, 3kg 쪘어,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, 굳이 돈을 벌어야지, 매를 벌어 그러니까 했잖아, 몸무게 공개하지 말라고 이게 그냥 튀어나와요 남의 집 와서 부부끼리 싸우고 이러면 힘들거든 저런 걸로 말 안 하고 맞아 중간에 가고, 한 명 가고 그래 다시 적는다 자, 별표 하세요, 별표 어쨌든 우리 집 구경 한번 볼까요? 그렇지 별 거 없고 여기는 안방인데 이러고 살아요 계단 있는 게 너무 신의 한 수야, 아이들 잠깐만 형님, 저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야, 뭐야, 뭐야 저 플레이스테이션 보이시죠? 게임기? 아! 하하하하 우와 자, 안방에서 와이프 보는 앞에서 누워서 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어? 허락, 허락해줘요? 뭐지? 아... 아... 근데 형님, 저 솔직히 말할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하하하 아니, 나는 형, 사야한테 어떻게 혼난 게 뭐냐면 사야 재우고 방에 가서 2시까지 했는데 이제 잘 나고 딱 왔는데요 안돼요 물 꺼진 방에 핸드폰이 이렇게 켜져 있고 얼굴이, 사야 얼굴이 하하하하 늦었어 하하하하 제일 무서워 어머, 한 날 죽었다 그건 말 안 해 그 다음부터 말 안 해 됐구나 야, 말 안 해 진짜 근데, 저도 형이 와이프가 뭐라고 한 마디도 안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워 새벽까지 안 자고 뭐 게임하잖아요 와이프 오면 딱 두고 일단 기다려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살던 게 있어가지고 똑같다니까 어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아, 그렇죠 짜잔 이거는 뭐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게스트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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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깔끔하네 우와, 너무 훌륭한데 저기도 계단이 있어 그래서 혹시 사야 여차하면 우리 집에 와 하하하하 싸우며? 하하하하 싸우며? 하하하하 사야방이야 여기 형님 부럽지 않아요 싸우면 형님이 우리 집에 와요 하하하하 아, 서로 그렇게 만들어 우리랑 나랑 게임하면 되니까 나를 좀 맞춰서 싸워야겠네 그게 할 말입니까 주신랑이 나를 맞춰서 나를 맞춰서 형님이 우리 집 와서 나랑 놀고 싸우면 사야가 이쪽 와서 누나랑 놀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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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야 하하하하 레벨이 같 cier 워어 지금 냉장고가 아니라 저게 김치냉장고인데 나 한참만! 한참만! 야 나중에 나중에 야 이 집은 김치냉장고가 아니라 맥주냉장고가 있어! 김치냉장고가 술도 잖은 거 없지? 이게 김치냉장고야? 와인도 다 여기다 잖은 더워 김치 조금 있네! 하나 김치 하나 야 대박이다 와 다 술이야 다! 와 다 술이야! 사야 다 술이야! 아 근데 너무 좋다! 나 딱 진짜 누나 반했어요! 김치냉장고에? 술 냉장고나 뿅 갔어! 저희 저 술 냉장고 두근두근댔어! 나 정말! 아이고 이런! 아 배고프잖아 그게 있었어 뭐? 사야가 그 누나가 집에 갖고 온 그 막국 있잖아요? 어 이건 내가 끓인 국인데 이거 좀 매콤하다? 경상도시 약간 좀 매운 묵국인데 소고기 묵국인데 아 묵국? 해장이 최고야! 우와! 어우 맛있겠다! 아 진짜? 냅지 냅지 맛있어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음날 가고 나서 진짜? 4일 동안 계속 먹었어 3일 동안 먹었어 3일 동안 먹었어 그 국을 어 너무 감동이다 진짜 조금 먹었어 그걸 먹고 자기가 끓여봤어요 어 만들고 싶었어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아 아 왜 왜 그래? 왜 왜 왜 왜 왜? 사야 좀 같이 할까요? 진짜? 우와 어우 아 맛있겠다 준비? 응 너무 맛있어요 뭐 뭐 있어요? 형님 잠시만요 세발나물을 하고 아 눈가 모자르다 여보 그러면 사올게요 응 응 사야 나 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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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야 아이 타카타 데스 아이 타카타 왜 자꾸 남의 브이너스 보고 싶던데 아 그렇네 아 하루 종일 아이 타카타 데스만 하시더라고요 네 형님하고 탈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났어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잠시 어? 잠깐 와이프가 전화한다 어 어 여보 네 올 때 무 하나 하고 네 대파 하나 부탁할게요 어 사야도 전화했네 대파랑 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맞아 또 살게 생각나 전화 두 번이나 했네 나 와이프 전화 또 못 받았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잘 이겼네요 형님 아 여기 전에 아까 예 대파 사오라고 그랬는데 대파 무하고 일단 와 이거 왜 이렇게 싸? 무 어우 1800원이 비싼 거죠 그래서 무는 낱개로 잘라진 걸로 사면 더 좋은데 대파도 1400원에 두 줄이랑 곱하기 이게 낫죠 그래도 가격 비교하네 사실 5600원 이게 낫죠 이게 나요 그리고 양파도 있어야 되나요? 양파 아 형 나 진짜 오늘 형 나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좋아요 나는 동네 친구 만난 거 같아요 저도요 이야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아니 이게 재밌는 거 같진 않은데 웃음콧이 형 자주 이렇게 둘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심지어 장 보는 것도 심부름도 노는 거 같아 하하하하 뭐야 뭔데 뭔데 뭐지 대박 어이 뭐야 이건 또 와 씨 이동훈의 이거 씨 대박 뽑기다 뽑기 와 큰일 났다 이제 자 한번 치고 가시죠 아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 어휴 펀치 부심이 좀 있거든 남자들이 그래도 남자들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기선 잡혀야 되잖아요 어 그럼요 이거 이거 자존심 싸우면 돼 네 자존심 싸우면 돼 자존심 싸우면 돼 야 저거 깨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나 한 번도 안 쳐봐서 나도 한 번도 안 쳐봐서 나 한 번도 안 쳐봐서 후 후 야 마지막 자존심workers 뭐야 어 착 x3 잘못 쳤어! 뭐야 왜 머리... 아 잘못 쳤어! 삐뚤어 쳤어! 아 잘못 쳤어! 삐뚤어 쳤어! 야 1500이라고? 주먹을 못 쓰네 거의 폼이 이게 주먹을 아 이거 아니야 누마 비싼 근육이네 싸움 근육은 틀려요 9000이 하이스코어인데 1500이 뭐예요? 옷은 왜 벗어? 이게 1000억밖에 안 돼 싸움은 안 할 거지만 잘 쳤다 잘 쳤다 무섭어 78차로 갈 것 같은데요 타격이 좋았어요 타점도 좋았어요 타점이 딱 임팩트가 좋았거든요 아 뭐야 되게 작아 우리 너무 수준 차이 나는데 9000 되게 잘한 거구나 마동독이 왔었어? 9000 몇 점은 누구야? 어 뭐야? 진짜로? 언니 팔 부러져라 뭐야 이거 뭐야 진짜로? 뭐야 저희 옛날에 매니저랑 신랑이랑 이제 RKD 갔다가 저기에 있길래 두 분이 치 쳤는데 너무 못 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밖에 안 나와 하고 했는데 제가 진짜 아니 뭐야 이 영상판팔 아니 어쩐지 더불면 안 되겠네 아니 봐봐 포인트를 알아요 딱 때릴 때 대박이다 언니 부끄럽네요 이번 축구 한번 해볼까요? 이번 축구 한번 해볼까요? 축구? 아니 집에 언제 가 이분들 잠깐 여기 와서 아 미치게 내가 불안하다 아 위로 차는 거예요? 형 조심하세요 기계 차면 죽어는 형 조심하세요 기계 차면 죽어는 이거 아닌가? 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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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무슨 박자야? 날라 자기를? 야 야 야 어 약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뭐야 이게 야 이거 완전 형 이게 안 잊다고 어머 웬일이야 아하하하 됐다 됐다 보여주자 됐다 이게 뭐하고 볼만 하네 어 여국 형님 가자 아 아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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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ż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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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오옷! 올라가는데요? 오오! 간다~! 부지런 듯 승묘 욕구는 그냥 졌어요 형님 졌습니다 어우 잘 치시네 나 잘 치네? 저는 이거 처음 쳐봤어요 아 옛날에 좀 치셨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, 무릎 되게 아프네?